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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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일단 아픈 것 하나도 없어 내가 지금 콕가 막혀서 발음이 좀 이상한데 그걸 가와를 하고 들어셔 들으셔 와나나 와장 아프지마오 갤룰렐레 수술 받느라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수술하느라 수고했어요 왓장 수고했어 오유유유 고마워요 지금 제가 텐션이 나중에 잘 때 아니고 지금 너무 좋은데 한 번 움직임이 안 되어서 미안해요 아프지는 않아요 근데 확실히 잘 때 입으로 숨으셔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 잠자덕이 했더라도 아 프로포폴 아 프로포폴 맞추지 않더라 카운트로 10초 세래 3 1 2 3 10초 세때 잠이 안 되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선생님 저 마취 안 됐어 그 순간 뒤로 기억이 없어 왓장 나랑 사귀기로 했던 건 기억나 아직 안 난다고 아직 많이 아프구나 원래 마취했던 것 같긴? 몰라 딱 거 기억났다 눈올리였던 대머리 대머리 뭐 이 새끼야 이모컨 지어줘 저는 이제 미남이에요 여자를 꼬시고 다녀야지 이거 기억났어 3 4 4 저기요 지금 섭이 위험한 수술이만큼 여러분들 5원이 필요합니다 2 2 추천 질찬님 별포성 1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별포성 100개로 토큰팩가인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러게 얼마가 샀지? 아 해야지 약 14만원 40,000원 연락 연락orf 천천히 10억원 its 백小時 pet 얼마나 신나는 ост 조금 일룩둘기가 되고 병원에 하루종일 아무도 안하니까 와 근데 프로필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되겠죠? 아주 잘생긴 사람 모델같은 남자였어 웃겨 낙자 3명이 쫄로로 앉아있는데 쳤다 나처럼 다크서클 있고 코 이렇게 해놓고 쫄로로 앉아있어 어긋들어가지고 조커 문짝을 하게 됐어요 왜 울겠어? 모르겠어 그런 기억이 뭐예요 해수요? 못하죠 제대로 못 씻어요 머리도 못 감아가지고 미용실에 뭐 깜기 없이 다 하더라구요 날부 성불구자가 된다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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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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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이상한 거 지렁지렁 달고 뒤질래? 하 비실래? 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놈! 이놈! 마루코 내려와! 불사도 데리고 와! 즉, 불주먹 데리고 와! 이놈! 코에 손이 나요. 코 수술하고 싶은데 하지말라고? 이놈! 코가 멀쩡하다고 하지마라! 어차피 머리도 못갖고 수염 차려하니 이..이것은 흰수염 코스프레를 하라는 직조이니라 아 다있어 머리 감을 때 앞으로 숙이지 말고 뒤로 허리 꺾어서 감으면 돼 그래서 씨면 어떻게 감는데 씨마 그래도 넘어져가지고 씨마 또 코 깨지면 누가 책임질건데 그거 그래서 어떻게 감는데 그거를 그렇게 거여워 근데 인간적으로 머리에 수건이라도 어떻게 해줘 흰수염이 아니라 우리 동네 할아버지 일하실때 아닌데요? 누가 얻은 흰수염인데? 아잉! 오잉! 평감한 벤티는 없어? 수건보단 벤티가 나를 거 같은데 흰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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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뽁뽁 아잉! 아우 아 근데 진짜 아니 컨셉 유쾌하게 했다만 힘들어 힘든건 힘든거야 그래도 다행히도 내일 이제 콧구멍에서 이 거즈를 뺀다고 하니 좀 다행이긴 한데 쓰읍 하.. 근데 빼고 바로 바로 그 수업을 쉴 수 있을지 모르겠어 으잉? 그건 내가 아니고 으잉? 내가 지금 아버지 컨셉을 잡고 있는데 으잉? 요술봉이 아니고 흰수염 그 창이야 으잉? 아잉! 잘 땜에 많이 힘들지 으잉? 그게 제일 힘들지 으잉? 에휴 노! 으잉? 이 씨바 나 때는 이 씨발 바다에서 씨바 아우도 깝치지 못했어 골드 로저 소리만 들었으면은 그냥 똥 오듬 지르기 바빴지 씨바 어? ㅇㅎㅎ Ils 을 것은 숭 위라 이것이 바로 코오스프레다 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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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우라 타애 냐 코오스프레 굿 월네네 하자 디 헉씨 나 이 취미 뭐고야 가영이 너랑 나 어렸을때부터 참 많이 그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라 헤헿헤헿헤헿 내가 그라 널 좋아 너희들은 저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이랏다 저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이랏다 이놈 이 취미 흑어어어어어어어 조심해라 깍치 흔들흔들 염야 어우 너희들 한동안 나를 우야지라 불러라 나 뭐라 불러야되지? 썬? 코야디 씨X 앰 씨X 앰 씨바 엎드려 씨바 아들새끼들에게 버리작말이가 없어 씨X 일로와 아주 굴라 끌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크라라라라 크라라라라 딸이지? 어 딸이 된걸 fo는데 모imy 성취하는게 아니다 아주 튼튼하지 너희같은 존법 애속인들한테는 당하지 않는다 그라 허튼수작 뿌리지마라 에잉! throw together 감사합니다 이놈! 웃지 마말고 해적질 해서 돈을 바쳐라 이씨하! 아들내미 Harmomer 씨바 엎드려! 도내나! 또... 으아아아아아 안돼 저작권이야! 차가 없네? 에디는? 도우네! 릴 왓짱이가 오늘 쪽부터 원하던 게 있었어 도우 네? 오아아아아아 오야지이이이 오야지이이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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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지이 에잇 으악 그만 아 오야지 오야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빠는 경매식입니다 두번째 아빠 첫번째 아빠는 나와주셨으니까 패시브지만 두번째 아빠는 경매식이야 여포도 15촌에 아빠 안 받고 바꿨을걸? 그 시즌에 가서 물어봐 여포도 못된 애야 왕냄이 왕냄이 오오야 좔 알아들었다 내 아들아 유튜브 유입종자입니다 매일 일일이 영상 보고 있고 영상 하나 볼 때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아빠들 아들을 사랑해요 오오오 사랑해요 아들내미 새끼들이 씨바 너 워낙 멀어야지 또 아빠나 승권이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집 좀 구해줘 승권이가 집 있잖아 승권이는 집으로 가 넌 몸만 있으면 됐다 딸을 거든 숨겨왔던 나아 와나나니 어디앞고 아닙니다 앞으로 디테일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름답다는 말은 부끄러우니까 되도록 지향해주시 어허 이 씨바 아들들이 씨바 또 버릇적머리 없이 아빠..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는거 아니야 이..쌍한 점들 엎드려! 집 나갈거야? 나가! 새끼..자식 키워봐도 쓸모없어 소용이 없어 이거 아빠가 나한테 해준게 뭔데? 넌 나한테 해준게 뭔데? 노는게 이... 이... 보다 멈출.. 그럼... ... ... ... ...